자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일본인들이 밥 먹을 때 그 여기다가 젓가락을 끼고요. Itadakimasu. Itadakimasu 하는 거 보실 거예요. 그래서 참 일본인들이 예의가 바르다고 할지 인사성이 바르다 할지 전국민이 이렇게 먹기 것도 쉽지가 않은데 저 전국민이 Itadakimasu 라고 해서 먹어요.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. 먹고 난 뒤에는 고치소 장음 사마데시다. 고치소 사마데시다. 고치소 사마데시다. 라고 인사를 합니다.